어 NO! 안 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뢰거마드 김정민이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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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대 아이고 좋아좋아 좋아 제가 레더할때는 장난 안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괜찮아요 나쁠 거 없어 나도 마당 빠르고 일부러 마당 위주로 빠르게 돌려줬습니다 보면서 게임하기 아우 깝샷 야 야 언덕이라서 데미지가 안 달았어 대각선이라 이거 뭐 뮤타리 와도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맞죠? 너무 멀어서 뮤타리 오다 지치겠어 자 깔끔하게 갑니다 자세히 말하세요 파이어비스를 왜 찍었지? 노 노 어? 적당히 하세요 아야야야 왜 스킬을 뿌려 멀티가 어딨죠? 우와 울트라 내가 괜찮을 것 같아 형 오늘 2,000점 찍기 미션 걸면 할 의향 있어? 오오오오오오 가능하죠? 힘찾겠다 이거 ank 어때? 어때 우리 친구 우리 친구들 내 방송 많이 봐야겠다 나가!! 여러분 저런 빌드는 별거 아니에요 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겼어요 이미 일단 공이업 때문에 나가면 돼요 공이업 자리는 나가면 안되고 여기서 실수하면 안되는게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업그레이드 공업을 끝나면 바로 눌러야 돼요 이거만 하면 이겨요 상대가 벌집니다 상대가 벌집니다 상대와 증상을 해주세요 고생이 많아? 여러분, 여덟 부대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내 옆에 담아 그래? 에이, 설마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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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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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 아 너희들끼리 비벼 죽어 뭐야 뭐야 아 왜 터졌어 어어 어 형님 질겜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 질겜 아니에요 저 얼굴 표정을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질겜하는 얼굴입니까 저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아시죠 여러분 다이크루딝 00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해변팀 유튜브에 저글링 유닛탐구 거기 보면 저글링이 철거왕이라고 알려줌 보고 배우세요 다이크루디 00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뭐야 좋아 좋아 내가 그렇지 그렇지 슈퍼 솔져 슈퍼 솔져 도둑 아이씨 아 죽여 죽여 너 돈 없잖아 나가 나가세요 뭐만 하면 진다고 나 쉽게 지는 사람 아니야 멀티가 또 있진 않잖아요 어? 나가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저에요 이긴다고 했지 이렇게 넣어놓고 메디고 킬 막아 아이씨 아이고 오케이 길막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왼쪽 다 Bis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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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돈이 계속 있지? 뭐야 이 게임? 잠깐만요 돈이 왜 있지? 잠깐만 야 일꾼 없어 이거 줬다고? 어? 어? 아 미네랄벌트 때문에 울트라가 나오나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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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상대방이 잘했으니까 축하할 건 축하해줘야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걸 2개 밀었잖아 근데 왜 줘? 와 이거 멀티 좀 웃기다 쇼킹하네 이거 쇼킹하네 이거 와 대박이네 아니 인구스가 160대 100인데 왜왜? 나 여기서 지지 친줄 알았어 이 상대방에 이게 지지 다 끝났다 이거 지지잖아 이거 왜 줘? 이거 오래 먹었나? 아닌데? 왜 졌지? 등잔밑 멀티 이거 와 역겹다 진짜 아 이거 깼으면 자원 마른거 아니야 이게 등잔밑 멀티 뭐냐고 아 여기 현혹되어가지고 아 여러분들에게 보였어요? 나만 못본거야?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